네 이어서 설현씨 네 저도 진구랑 처음에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많았고 또 첫 인상에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린 것 같이 보이진 않아서 노안이라는 거네요? 아니요 아니요 아역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서 깜짝 놀랬던 아역사의 한 장면에는 좀 더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아역사의 한 장면에는 좀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역사의 한 장면에는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지 않나요? 감사합니다.